기존 과일에서 볼 수 없었던 색과 맛 크기를 자랑하는 이색 과일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수박의 크기에서 5분의 1로 확 줄인 일명 애플 수박 작은 크기의 귤처럼 까먹는 한입 망고 등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체리와 자두를 교잡한 나디아 자두 사과 향이 나는 애플 바나나 당도를 높이고 속이 붉은 슈거 멜론 망고처럼 속이 노란 망고 멜론도 색다른 모양과 맛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